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어제 메시지 가운데서 마태원 7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또 모래 위에 세운 집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고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의 인생관을 또 세계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사실은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있고 모래 위에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관을 반석 위에 두어야죠 모래 위에 세우면 결국은 무너짐이 심하게 돼 있어요 비가 안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짐이 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관을 반석 위에 둬야 되는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불신자들도 마찬가지고 삶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반석 위에 세우고 살아가는 삶이 있고 모래 위에 세우고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저희들은 잘 몰라요 반석에 세운지 모래 위에 세운지 분명히 중간은 거의 두 가지예요 그럼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뭐냐 우리의 인생관을 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1, 3, 8을 인생관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결국은 3, 6, 10일을 가지고 인생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1, 3, 8을 인생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고 3, 6, 10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지고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3, 6, 10일으로 살아가니까 여기서 오는 것이 열두 가지 인생에 망하는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결과는 결국은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3, 6, 9를 3, 6, 10일을 인생관으로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부분들 속에서 이것도 점점 성장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성장합니다마는 결국 그 결과는 멸망이에요 그런데 1, 3, 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인생관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기서 오는 것이 결국은 3, 9, 3의 응답들이 이루어져요 인생관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두고 살아가니까 거기에 나타나는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거기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요 거기에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정보하는 참된 능력을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결국은 열매들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인생관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메시지를 정리하지 마시고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 보니까 메시지를 나누는 대로 그때그때 나오는 분들 보면 그때그때 나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 제목들로 딱 정리를 해가지고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여러분 메시지 받을 때에 항상 강단 메시지나 본부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최정호 장론님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강단 메시지를 받으면 그 메시지를 실었어요 그리고 보신다 모르겠습니다만 그림을 한 장 그려요 매주마다 제가 이렇게 봐도 참 은혜가 돼요 많은 분의 마음이 담기고 은혜가 돼요 이게 뭡니까 자기 메시지로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참 중요합니다 이게 결국 쌓이고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게 내게 영직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사실 393으로 응답의 역사들을 누리면서 오는 축복이 결국은 뭐냐 이거는 모래 위에서 온전히 멸망이지만 여기는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우리의 인생관이 돼야 되고 이게 우리의 세계관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축복을 모르니까 이걸 모르니까 이거는 사실은 영적인 부분들이고 오늘 나오는 부분은 보자의 응답인데 이 보자의 응답을 모르니까 결국은 세상의 그 수의 다인 줄 알고 이게 부러워 보이고 이게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여기에 속해서 우리도 모르게 여기를 따라가요 그런데 결국은 멸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야마 정말로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보자의 축복과 함께 삼시대를 정복하는 능력을 누리게 되면 여기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이 이 속에서 이 부분들 가운데 정복하는 가정들 속에서 확산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이 성삼의 하나님과 보자의 축복과 삼시대에 정복하는 축복들 속에서 결과적으로 정복이나 완성이나 같은 말인데요 확산되어지면서 하나하나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확산되어지면서 그게 결국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모두가 복음의 확산을 가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임자하심이 마가다라팡이 있고 나서 실제적으로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더 강한 핍박과 얼음들이 계속 왔어요 그런데 그 핍박과 얼음 앞에서 초대교회가 무너졌느냐 아니에요 핍박 당하면 당할수록 얼음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복음이 확산되어졌어요 성경 4등전의 역사가 그것이 역사 아닙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하고 오히려 잡아 죽이고 순교도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한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나 이 단어로 표현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의 역사들은 확산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하신 말씀이 해계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어요 해계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장이죠 어제 설명드렸습니다만 여기에 겨자씨가 나오고 누룩에 대한 비유들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확산되어짐을 말하고 있어요 누룩 밀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가니까 전부를 부풀게 하는 그리고 겨자씨 생명이 있으니까 그게 나무가 되어서 그게 많은 새들이 깃들이고 쉼을 얻게 되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은밀하게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 확산되어지고 결국은 완성되어지면서 증복하는 이 축복된 응답이 138로 시작된다라는 것 138로 시작된다 더 은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참된 인생 간의 시작은 곤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했죠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인생 간이 됐단 말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누르고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속에서 이게 우리의 어떤 면에서 불신자들은 361이 플랫폼이 돼가지고 여기에 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지고요 망하는 사람 이게 힘이 있어요 사실은 망하는 사람이 모여져요 그런데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138이 플랫폼이 돼가지고 여기에 축복받는 사람들이 모여지게 돼 있어요 사실은 어제 세례문답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세례문답 받는 분들에게도 사실 우리 세례는 원래 교회 등록한 지 1년 이상 된 분에 세례를 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렇게 보고 세례를 줬어요 줬는데 그런데 새로 시작하는 신앙의 결단들 가운데서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두 가지로 반수기에 세운 집이 돼야 된다는 것과 두 가지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르는 축복은 확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는 것이다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안에 있는 이상은 반수기에 서 있는 이상은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냐 보금의 확산을 가져오는 그렇다면 문제 보는 눈이 다르고요 사건과 일들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게 우리 모두가 정말로 보고 확인하고 내가 찾아내고 누려야 될 귀중한 부분들입니다 결국 크게는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반수기에 세운 것이냐 모래에 세운 것이냐 결국 모래에 세운 집은 무너지는 것이죠 밀망당하는 겁니다 반수기에 세운 집은 결국은 뭡니까 오히려 핏박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는 날수록 어려움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반수기에 세운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냐 무너지지 않고 더 견고해지니까 여러분 진짜 반수기에 세운 집은 오히려 바람이 불면 불수록 그게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더 견고하니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 우리 인생을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 또 내가 이 속에 있다면 내가 지금 일어나는 문제들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 것인가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메시지로 정리를 하셔서 좀 깊이 있게 누리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영적 플랫폼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1부 때는 말씀드렸는데 진짜 이 속에 있다면 어떤 면에서 여러분 세상과 단절되어진다 그때가 여러분 영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시스템이 준비되는 기회가 됩니다 문제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과 단절함도 혹여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과 단절된다 보좌의 축복이 시작이 된다는 것 토요의 핵심 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이 속에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오히려 그게 복음의 확산을 가져올 뿐이지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보는 눈들을 393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에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내가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면 이 속에 있으면서 이 보좌의 축복은 따로 오는 것이지만 못 누리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못 누리고 있는가 못 누리고 있는 부분들을 체크해서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분명히 복음 안에서 시작한 빌리포 1장 6절이죠 시작이 복음 안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완성됩니다 그리토의 날까지 이루신다 했어요 복음 안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완성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비록 드들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니라 우리가 응답이었다고 낙심하는데 아니에요 드들지라도 기다리라 했어요 그는 반드시 응하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되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찾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공간은 아홉 가지 흐름과 함께 나의 24입니다 이 아홉 가지 흐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서론에서 아홉 가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가져야 할 것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무엇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삼세팅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가져야 될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안에 가져야 될 것 삼세팅이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살려야 하는데 나에게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을 내가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요 나는 힘이 없지만은 세상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초월이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힘을 이거는 초월은 이 밑에 쓰십시다 하나님 주신 힘을 찾아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삼초월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가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인데 그걸 내가 줄 수 있는 것 내가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삼전무후무입니다 아홉 가지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삼세팅과 삼초월과 삼전무후문데 삼세팅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안에 내가 가져야 될 부분 그래서 세팅해야 될 부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세팅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막상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찾아 누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삼초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걸 내가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삼전무후무에 대한 축복된 응답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 지금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들을 하신 거고요 감난산에서 이 부분들을 하신 거고요 마지막 강단이죠 오늘 서론에 나옵니다마는 마지막 강단인데 감난산에서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한 거고 그 감난산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 사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좌의 축 배경과 보좌의 축복을 말하면서 이 일은 뭡니까? 미션을 준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뭡니까?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내가 줄 수 있는 부분들 삼전무후무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게 결국은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각인들을 바꾼 거예요 각인들을 40일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야 되겠죠 참 감사한 것은 보니까 이제 교회 우리 주일학교도 여기 발 빠르게 좀 생각들을 가지고 또 맞추어 가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금토일 시대가 왔고 앞으로 더 우리 아이들에게 이 금토일 시대를 놓쳐버린다면 랩런트들을 많이 세상에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빨리 우리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면서 교회 안에서 금토일 시대 뭐 하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세상 나가기 전에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이 세 가지가 준비되어 질 수 있도록 충분히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 내용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 금요 전도학교 때부터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금요 전도학교 때도 아이들이 막 교화실 뛰놀고 어떻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앞에서 메시지 받고 찬양하고 이 모든 분위기들이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제는 후대들 놓고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면서 교회가 구체적으로 우리 랩런트들에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케어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다 빼앗겨 버려요 이미 여러분 세상에 모든 랩런트들의 마음들이 다 빼앗겨 버리고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인데 이 사실이 안 되면 쓰는 아이들이 세상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주일 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어요 어떤 두 목사님인 것 같은데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유튜브 대담하는 내용인데 한 분은 조정민 목사라고 MBC 사장하시다가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하고 한 분이 또 목사님 같던데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굳이 신앙생활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있느냐 시큰 세상에서 놀다가 죽어서 천국 가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영집하고 천국 가면 세상 날 다 즐기고 천국 가면 될 거 아니냐 제가 한번 금요 전도학교 때인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근사님 남편이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복음을 안 받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복음을 안 받아요 제가 일본 사역 나가기 전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암 걸렸어도 사람이 이렇게 암 걸리면 마음이 충격이고 마음이 좀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강한가 제가 복음, 근사님 오락해가지고 복음 전하러 저 수승구인데 복음 전하러 갔는데 아예 뒤돌아 누워가지고 제 이야기도 안 들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뒤통수 대고 이야기를 했죠 복음에 듣던 안 듣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영접하지도 못했죠 말준도 안 듣는데 무슨 영접합니까 그러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일본 갔다 오고 이제 이분이 거의 생명이 다 됐어요 이제 죽을 날이 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또 불러가지고 갔었죠 가서 복음 자는데 마침 죽음 앞두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했는데 부인 대신 근사님 하신 이야기입니다 평생 속속이 있다고 평생 속속이 있다고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됐는지 목사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예수 영접함으로 천국 간다면 이렇게 평생 속속이 있다 죽기 전에 영접해가지고 천국 간다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이 제가 그분들 대담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다 또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세상 거 다 즐기다가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소통에 굴려도 세상이 좋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 거 다 하고 해볼 거 다 하고 즐기다가 돌아가기 전에 영접다가 영접도 사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성령께서 하셔야 하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하는 표현입니다 돌아가실 때 영접해가지고 천국 가면 세상 거 다 즐기고 또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나라 다 즐기고 좋은 거 아니냐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조정민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여튼 목사님인가 모르죠 그건 몰라서 그렇다고 진짜 세상에서 즐기는 기쁨과 즐거움보다도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신앙생활에 있다고 정말로 감사와 감격이 희열이 신앙생활에 있다고 그걸 맛보지 못해서 세상 거 따라가는데 어떠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놓고 세상 문화들이 아이들을 사로잡기 전에 여러분 정말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빨리 정말 보고만 있는 것이 행복하고 보고만 있는 것이 힘 있고 보고만 있는 것이 정말로 기쁘고 보고만 있는 것이 참된 감사다 이 맛이 나도록 해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 부러워 보이고 세상은 다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세상 따라간다는 말은 세상 종로를 단단 말이거든요 그렇게 돼서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세상 따라가면 나 자신도 못 챙기고 결국은 세상 따라가다 보면 결국 세상을 살려야 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또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감격들 그 맛이라 한마디로 맛을 체험하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그걸 알았던 바울은 세상 것들을 물어 배설물을 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맛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뭐로 이긴다고요? 쉽게 말해서 똥으로 이긴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준비되어야 되고 금토일 시대를 준비한 우리 후대들에게 그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너는 세계복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40일 동안 했잖아요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했는데 40일 동안 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각 개개인에게 네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에 감난산에 모인자들에게 각 개개인에게 네가 누구인가 그러면서 실제로 보좌의 축복과 함께 미션을 준 거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일이에요 미션은 일이죠 하나님 나라는 보좌의 축복 그리고 40일 동안에 보좌의 축복과 함께 각 개개인에게 단체줄는 게 아니라 각 개개인에게 미래를 놓고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장차 올 로마가 멸망하고 교회가 무너질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결국 각 개개인에게 이 일을 미션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마지막에 40일 동안을 위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40일 동안에 이미 다른 것으로 각인뿔이 채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시간이 뭐냐? 40일이에요 너무나 다른 것으로 각인뿔이 채질되어 있는 부분들을 바꾸는 시간이 40일이에요 아니 한 번만 말하면 되지 아니 하루만 말하면 되지 그런데 굳이 40일이냐 각 개개인에게 정체성과 함께 보좌의 축복과 그 일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놓고 사실은 각인뿔이 채질되었던 부분들을 바꾸는 시간들이었다는 것 이로부터 말면 아마 제자들의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지상에서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사역입니다 마지막 하신 사역이라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 아시겠죠 감난산의 마지막 강단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강단의 마지막 강단이면 얼마나 중요함이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자신들이 빨리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되고 우리 후대들을 세상에 뺏기기 전에 세상에 뺏기기 전에 빨리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먼저 세 가지 세팅인데요 이미 우리가 잘 알죠 무엇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우리 안에 무엇으로 정리해 돼 있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은 짐승과 다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실 여기에 모든 축복이 다 따라와요 제가 지난주입니까 우리 교회 조범석하고 결혼식 할 때 서울이 만웰교회 자매하고 결혼식 할 때 이 부분들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가진 자로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임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가진 자로 시작하는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므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역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세팅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찬세기 2장 7절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우리의 영혼 속에는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이것을 가지고 뭐라 하느냐 생기라 합니다 생기라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이게 생기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장세기 2장 17절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아니 장세기 2장 1절에서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뭐냐 사실은 에덴의 축복이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영혼의 생기를 부르노무라는 생명력이 성령의 역사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에는 에덴의 축복이 여기는 삶에는 우리의 모든 관계된 현장들도 다 포함되고 있어요 삶 그야말로 삶에는 에덴의 축복이 이게 우리에게 세팅되어야 될 세 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죠 여러분은 짐승과 달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해보감으로 참된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와 더불어 우리의 영혼 속에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에게 그 영혼 속에는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드릴 때마다 예배를 참여할 때마다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영혼이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날마다 우리가 순간순간 놓쳐버릴 수 있는 삶의 에덴의 축복 여러분 예배 때마다 말씀 속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삶의 에덴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이 부분들을 누리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로 말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데 악한 사단이 공격해서 우리도 모르게 힘 빠지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생명에 힘 빠지게 만들고 영혼에 힘 빠지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힘 빠지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미 이걸 우리에게 가졌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힘 얻는 시간이고 말씀을 통해서 힘 얻는 시간이고 여러분 집에 가서도 말씀 들으면서 집중하면서 메시지 정리하면서 힘 얻는 시간이에요 이 세 가지 세팅된 부분들이 한 가지 예를 들으십시다 삶을 구원받아 놓고도 삶을 엉망으로 살아가잖아요 에덴은 축복이 아니라 실제로 세상에 영향받으면서 일하여 주위의 환경에 영향받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구원은 받았을지언정 내 마음은 지옥이에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악한 사단이 살아서 공격하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3초월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내게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게 돼 있는데 이것은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정확한 은약을 붙잡게 될 때에 여기 오는 것이 보좌의 축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은약과 함께 보좌의 응답과 축복이 실제적인 우리의 모든 응답은 보좌의 응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응답은 보좌의 응답이에요 그게 언제 임하느냐 내가 정확한 은약을 붙잡게 될 때에 보좌의 응답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확한 은약을 붙잡게 될 때에 성삼이 하나님과 함께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요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서 정확한 은약을 붙잡게 될 때 이 보좌의 축복 속에서 오는 것이 우리에게 연결되는 것이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이건 세팅 3초월 이거 다 아는 말씀이죠 다 아는 말씀인데 정말 여러분 잘 정리해서 이게 여러분의 것으로 우리가 393 기도도 있잖아요 기도가 있는데 그 내 안에는 우리 목사님 지어가지고 그게 기도할 수 있도록 찬양으로 만든 부분들인데 우리가 다 아는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은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삼이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그 보좌의 축복이 마가옴 16장 19절 20절에 보면 말하겠습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새해 죽게 삼게 역사하사 이미 보좌에 앉으신 주님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현장에서 말씀 전하는데 죽게 삼게 역사하사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로 임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모든 응답들을 주시는데 정말로 우리가 은약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때 그때마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진다 이게 보좌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게 임하고 내게 임한 아니라 이게 2, 3, 7까지 살리는 오천종족과 2, 3, 7을 살리는 2, 3, 7의 빛으로 임하게 되는 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 3초월의 역사 여러분 이것이라야 사실은 시공간을 보좌에 죽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부분들이 아니라 2, 3, 7을 살릴 수 있고 이것이 보입니다 먼저 2, 3, 7이 보입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2, 3, 7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다냐 기도만 하면 되느냐 그건 기도도 몰라서 하는 소리죠 정말로 영증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기도만 하면은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에게 지금 현장에 지금 전 세계에 여러분 이 땅에서 대한민국 한국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전 세계 미국 현장에도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기도는 어마어난 겁니다 이게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보좌의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기도면 다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복음만 갖고 있다면은 영증 비밀을 알고 기도한다면은 그 기도로 모든 것들 다 살릴 수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3, 전무후무죠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인데 내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사실은 세 가지 세팅되어 있고 3초월의 영증 축복의 비밀 진정한 축복된 응답들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따라오는 겁니다 나에게 3, 전무후무죠 나에게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3, 전무후무죠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현장에 3, 전무후무죠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3, 전무후무죠 기중한 응답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나와 교회와 현장에 우리가 이미 중요한 부분들 정리된 부분들인데 다시 여러분의 말씀들을 확인하고 다시 내가 놓쳐버린 부분들이 뭔가를 좀 정리하면서 이 기도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자면 저는 강단 서기 전에도 여러분 우리 찬양팀들 찬양하고 제가 앉아서 기도하면서 또 오르간 반주 나오면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지금 성삼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오력을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지금 성삼이 하나님이 이 자리 역사하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오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요 오르간 반주하면서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지금 보좌의 축복이 나와 이 현장과 관계된 모든 곳에 시광관을 초월한 역사로 나타나게 하시고 이 축복이 이 삼체를 살리는 역사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내게 하나님의 형상과 내 생각과 내 영혼 속에 힘을 까여 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있다 이 자리에 삶에 정말로 에덴의 축복이 많은 그런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393을 놓고 기도합니다 저도 많은 기도 여러분 물론 이게 다하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성경 정량 요약입니다 어떠면 이 축복이 다해요 사실은 결론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부분을 놓고 40일 동안에 40일 동안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사건을 놓고 이 시간들이 필요하다면 한번 집중해서 가질 필요가 있어요 40일 동안에 저도 제 나름대로 이런 부분도 놓고 이런 부분들 시간들을 제 나름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다랑 부모 있는데 그들이 10일 동안에 약속 붙잡고 기도했는데 오순질날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10일 동안 그리고 4정전 2장 42절에 주일만 해도 됩니다 주일날 이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무슨 말입니까 강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교제하며 여기서 교제란 무엇입니까 그냥 성도끼리 찌지게 먹고 잘 먹고 잘 살고 교제하는 그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교회를 볼 때도 장로님을 볼 때도 중직자분들을 볼 때도 성도 한 분 한 분을 볼 때도 아 저 사람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소중한 분이구나 그 사실이 되어져야 그게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뜨글땜이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날마다 확인하고 초대교회는 성찬식이 매주 모일 때마다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식이 있었잖아요 뜨글땜이 구원에 대한 사실은 모일 때마다 비밀 표시 익투스 그려놓고 모일 때마다 만나서 끌어안고 울었다 하잖아요 초대교회는 핏밭 가운데서도 그들이 살아남는 그런 부분들 울었다 하잖아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를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바로 주일날만 해도 돼요 이게 어디로 되느냐 사정인 2장 46절 47절 날마다로 주일날 되는 부분들이 날마다로 이어지면 됩니다 혹이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 집중해야 될 것 있다면 한번 40일로 계획해 보시고요 마가다라빵에 10일 동안 일어났는데 사실은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만큼 늘 성경보미는 여러분 그 기간이 성경학자들에게 10일 걸렸다 하는데 10일을 계획하고 모인 건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은약 붙잡고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맺는데 계산해 보니까 10일이 딱 그래서 10일도 좋고요 아니면 추위날만이라도 이게 날마다로 이어지면 그러면 우리 개인을 살리게 되고요 교회를 살리게 되고 현장을 살리는 기중한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서른에 주신 부분들 이 반석으로 되어야 될 부분들 이 아홉 가지 흐름입니다 사실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의 인생간 세계관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 속에 여러분 인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393의 응답으로 모든 현장을 청폭한 그래서 땅 나누는 일을 마칩니다 5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7지파가 머뭇머룩거리고 있다가 지체하고 있다가 5지파는 이미 땅을 차지했는데 7지파는 아직까지 지체하고 있어요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요소가 전달하니까 결국 그 성경 앞부분에 보면 단지파, 갓지파 땅을 차지하는 부분이 하나하나 나와요 그러면서 마지막 19장 51절에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칩니다 여러분 정복하는 여러분 모든 삶을 완전히 정복하는 그런 축복의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진짜 응답인 보자의 응답을 놓고 한 주간 기도하며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 세계관이 준비되어져서 393의 응답과 함께 모든 것들을 정복하는 축복된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하나 교회의 검찰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분들 사육도 이 축복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분들의 가정들도 자녀들도 이 축복 속에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특별히 393의 귀한 축복된 은약을 놓고 오늘 또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 속에 자기를 원하는 모든 구역 검찰님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섬기는 구역들 위해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